안녕하세요. 크루시언사학교 논의원의 신복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 1분짜리 영접기도 행위로 가능하다고 라는 정어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네 교회의 가르침은 초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의 내주에 대한 주제는 점입가경이죠. 우리네 교회는 영접기도 행위에 동의만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뭐 성령이 그렇게 써있다니까 믿어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모든 교인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 이유를 누가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면 믿음이 없다는 돌직구가 날아들어오죠.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벌거승의 임금님처럼 거대한 착각에 직간접적으로 동의하고 침묵하면서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재하고 있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적과의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될병을 치유하면서 영혼곤 세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있는 것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잣대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맹목적인 종교행위를 반복하는 이들이 우리네 교회에 널려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얼마 전 소모임에서 어떤 목회자가 찾아오셨어요. 그분 아내는 귀신이 창고라 했습니다. 정신질환과 각종 고조병으로 종합병원이 따로 없었어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죠. 그분도 자신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성령이 있다고도 주장하더라고요. 그동안 자신이 해온 사역에 그런 증거가 있었고 평생 죄종으로 헌신하였는데 왜 성령이 없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되물었죠. 그래서 어떻게 성령과 귀신이 한 놈에 동거할 수 있냐고 제가 또 되물으니까 그분은 말거리를 흐리면서 그게 자신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라고 말문을 닫더라고요.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아니 귀신과 하나님이 동거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말이에요. 우리네 교회의 교단교의가 진리라고 못 받고 나니까 서로 충돌하는 다른 성경 말씀을 비틀어서 자유적으로 해석하고 팩트로 드러나는 현상조차 애들로 덮어버리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나서 충주영상학교에 와서 기도훈련을 받아야 이 문제를 말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왜 예수님은 한방에 귀신을 쫓아냈고 고질병을 치유했는데 저보고 신목사 당신은 왜 그런 능력이 없냐고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 세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우리네 교회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식은 죽은 먹기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뇌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제자들이 감나문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사나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엘에 가게 할 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우 바들로메 마테아 및 알페우 아들 야고보 세루신 시문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가오게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4등전 1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이 구절이 최초로 성령이 임지하는 사건을 결코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킨 제자들이었고 120명의 제자들 역시 사도들과 다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허다했죠.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실망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들만은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전심으로 기도한 끝에 성령님이 오셨죠. 이렇게 아무나 기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간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죠. 가이사라의 고날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며 이 구절은 외국인 최초로 성령을 받은 고날료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날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 군대의 장교였어요. 그런데 그는 식민지 국가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이러한 행태는 그의 장례와 신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상관과 동료는 물론 가족까지 굳고 반대했겠죠.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였다고 콕 집어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배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내 교회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구절을 들이밀며 영접교정에 동의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 그리두를 영접하는 것은 평생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순정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접기도 행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일까요? 영접한다는 말이 받아들이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의 일을 인정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인정해 주신 증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밝힌 성령의 사람들을 보세요. 죄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성경을 멸시하고 자신의 교단 신학자들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신봉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든지 예측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죄다 지옥볼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